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우리가 우리 수업 전체에서 사용할 예제에 대해서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가면서 기세에 대한 내용을 익혀가는데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예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수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예제는 한 가지고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예제가 복잡해지면 여러분이 예제를 이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해해야 되는 기세 사용법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예제 그리고 그 간단한 예제를 모든 수업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기시라고 하는 사용법에 대한 기세 사용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수업을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HTML 코드를 수정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Git과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가 이 웹페이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웹을 모르시는 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 타이틀하고 Git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이 현재 문서, 이 문서의 제목을 의미합니다. 요 위에 보시면 여기 Git 수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있죠? 요거는 바로 이 부분, 이 코드로 인해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Git이라고 되어 있는 이 큰 제목은 바로 뭐 이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에 의해서 코드가 이 코드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항목들 각각의 항목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양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이 예제는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수업 따라오면서 여기 있는 거 타이핑하는 게 다 귀찮으면 그냥 빔 파일에다가 A 입력하고 제가 시키는 거 하고 B 입력하고 제가 시키는 거 하고 C 입력하고 제가 시키는 거 하는 걸로 수업을 따라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제들이 예제들이랑 똑같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HTML 코드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Git의 기능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예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드려요. 우리 수업은 HTML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아니고 Git이라는 걸 통해서 코드를 관리하는 수업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